지난 5월 포항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건설기계인 80톤 항타기가 넘어져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취재 결과 이 항타기는 단 한 차례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항타기에 생긴 결함을 용접으로 임시 뗌질한 것이 드러났는데 부실한 수리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도심 한복판, 41m 길이의 대형 항타기가 부러지면서 도로 위로 무너져 내립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을 덮쳤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조사 결과 사고가 난 항타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타기 주요 설비인 리더 부부는 길게 연결된 철 구조물로 무거운 중량을 견뎌내야 하지만 연결 부위가 심하게 부식돼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그런 건 육상에서 보면 점검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충분히 검토되고 검사를 했더라면 안기는 됩니다. 더구나 사고가 난 항타기 선박은 선박안전법이 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안전법은 기관 성능이나 조종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에 대해 임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장비에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수리. 이거는 리더를 장착하는 문제는 이거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80톤 무게의 항타기를 크레인 선박에 설치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개조와 관련된 어떠한 검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위험한 대형 건설 장비가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